아유, 아유, 아유 쓰기 미니끼야 아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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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무시야야 오늘은 팬텀 총 하나만 쓸 거고요 몸에 싸도 안 맞습니다 무조건 머리 싸야 되는데 머리 판정이... 헤드샵 판정은 여기 눈썹 거기부터 헤드샵 판정이고요 딴 데 싸봤자 어차피 안 맞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! 헤드샵 쩡입니다 머리만 맞아요 머리만 사람을 못 만나는데? 오, 예, 예 럽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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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죽었어, 나도 죽었어 아앗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, 나 에임이야 죽으려고 공기모찌하네요 아, 나이스 몸 쏘면 안 맞는 거 봐 나이스! 아아, 와아, 이거 먼저 봤는데 아아! 야, 몸 쏘면 안 맞아 아! 예스 아앗! 야, 꾸모, 핵 쓰지 마라 아니, 왜 거기서 나왔냐, 운전 아, 유저리 왜 무적보가 없어요, 아! 왜 안 맞아, 무적이다, 운전 이거 무적 없던데? 무적 없, 무적 없는데 아까 유성 나오자마자 아, 내가 몸만 쏬나보더라고 아앗! 아, 꾸모, 개짜리다 아, 꾸모, 왜 이렇게 잘해 야, 꾸모, 아니, 핵쟁이 쇠 네? 아! 아싸, 복수, 복수 아, 씨, 둘이야 하핳 아앗! 아앗! 아니 꾸모, 9킬이야, 야, 시간 없어?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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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만 더! 하나만 더 제발! 아앗! 아앗! 안대, 박구멍! 아앗! 아앗! 꾸모, 10킬, 7데스로 1등이네, 영원 뭐야, 꾸모, 겁나 잘하네 아, 나 9킬, 9데스, 아앗! 아앗! 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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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씨! 아,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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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꾸모, 핵 쓰지마! 아, 뭔 핵이야! 에임 핵 썼네! 요즘 오버워치 하드만, 솔져 궁키고 당기는 거 봐! 재수없어! 꾸모, A여! 꾸모, A, 꾸모, A7! 아앗! 아, 씨! 못 맞췄지! 아앗! 아앗! 야! 아니, 뭐야! 왜 태어난 사람, 자리에 사람이 있어! 어, 어떤 새끼야, 나 쐈어! 아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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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겁하게 뒤에서 쏘는 걸 즐겨하지, 나는! 비겁하다! 욕하지마! 욕하지마! 야, 쫄! 나와라! 아앗! 아, 뽀얘! 아, 뭐야! 딴 사람이 죽였는데? 너, 내가 안 죽였어! 뭉터가 죽였어! 아, 진짜! 와앗! 아, 개못해! 진짜! 아니, 아니, 근데 핵쓰네! 야, 너가 웃겨! 아앗! 개호연지! 아니, 제작자님이 꾸멍한테 쏠자 핵 넣어줬네! 뭔 소리야, 개 잘 쏘는거지! 흑질이네요! 아니, 꾸멍한테 게임 좀 그만하세요! 아! 아니, 뭔 소리야! 아! 야, 뭐야, 얘는 또! 뭐야, 아! 왜 여깄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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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왜 여깄어! 아, 너 때문에 걸렸잖아, 딴 데 갈 거야! 아, 그냥 해, 시작! 렛츠고! 꾸멍 하이미드! 아, 나이스! 어떤 새끼야? 아, 저기야, 유성 머리를 겁내쌓았는데 안죽는데, 이거? 에이, 못 맞히... 어떤 새끼야? 아닌데? 안죽어요, 유성님! 아, 야, 나 게임 뭐야, 다시하나! 미안해! 와, 진짜, 이거 봐! 아, 진짜, 이거 봐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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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티비, 어쩔티비! 아, 몰라, 시작! 어쩔건데, 어쩔건데! 엄마가 깜짝이야! 어? 꾹님, 제 앞에서 리스플리했길래 죽여드렸습니다! 다음에는 헤드샵 한정 더 빡세게 해야겠네! 아, 롭샷! 우와아! 깜짝이야! 야, 소리 종나 크겠지! 아니, 눈앞에서 마주쳐도 세... 아니, 세 번 연속만 쳤어, 지금! 아니, 리스플리 대면 옆에 있어, 사람이! 아니, 이상해, 이거! 꾹님! 그것도 한 운명! 아, 아... 야! 아! 야, 기댈까? 아, 오늘 또 존버하는 것 같지... 아, 이거 어떤 새끼야! 어디야! 나 봐! 아니, 머리... 어, 뭐야! 야, 뭐야, 이거! 아니, 저게여! 아니, 저게여! 아니, 자꾸... 아니, 꾸멍이랑 스폰지점이 자꾸 겹쳐요, 이상해! 아, 꾸멍이! 이상해, 개업가인데요, 저 지금 리스폰 세 번 하자마자 리스폰 앞에 사람 있어가지고 세 번 연속 죽었거든요? 그게 운메라는 겁니다, 운메. 아니, 개업가잖아요! 다 없던 새끼야! 아, 얘네 다 수박해서 미친놈들 같애! 아니, 또... 아, 내... 아, 내... 내 덧없지지마! 아니, 뭔 소리야, 난 계속 돌아댕기고 있어! 그러니까 꾸멍을 리스폰 할 때마다 기중아졌을 거지! 아니, 리스폰 장난하냐고! 아, 근데 리스폰 무저 없는 것도 나름 재밌는데... 야, 자리잡아! 아, 뭐야... 아, 진짜... 아, 꺼져... 아, 꺼져... 아! 아, 이상해, 우와! 아, 이분 또 저기 존나 좋아하네...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, 갑니다! 아, 삐 갈 거야! 렛츠고, 렛츠고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, 유사! 너, 거기 있을 줄 알았다, 내가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어! 아우... 꾸모... 야, 김운터 어디냐? 아, 꾸모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, 느꼈냐? 아, 씨... 야, 훈터! 아니, 점프하면서 다녀! 애들 헤드 안 맞을라고! 나이스! 당연하죠! 마크에서 빨리 달리려면 점프하면서 당겨해줘! 누가 걸어 당깁니까! 아, 아! 누가 났었는데? 야, 일로와! 으악! 나이스! 아, 이씨! 누구야, 김 훈터! 아잇! 아잇! 야! 아잇! 아잇! 여기 뭐야, 왜 주르륵 사람이 들어와! 야, 훈터 또 좀 보여! 어딨냐, 훈터? 나 훈터를 한 번도 못 봤어! 오케이! ouver 한 번도 못 봤어. Ah, 봉터! 남 altura! 야, 유성. 야, 유성. 야, 유성 16대 были니까ysis. 나오라고 미친부터. 여기 틀러줘, 뭐하냐고. 아이 빠졌어! 아이 뭐야 저 누가 구멍 닫았어! 아니 나 여기 태어났는데 우선 머리 있었다니까? 맞아 나 여기가 구멍 닫았다니까? 아니 나 캐릭터였잖아! 앞에 보니까 유서 여기서 태어나고 있고 야 막판 가자 막판 자리 잡읍시다 자 또 해요 자 시작! 아! 핵소! 에? 지 맞추면 다 핵이래! 어 맞아 나 핵무새 아 까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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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핵소! 얍! 아! 아 뭐야! 아! 아! 아이씨! 야! 운토! 음! 흐허헣! 흐허허허허허허허헣 좀 움직여라! 으어어어! 아유! 일러서진 않네! 으어억! 아유 깜짝이야! 아 시험 없지... 아! 아! 존버했는데 졌어! 어허허허허헣 으어억! 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아니 왜 거기서 으아! 아이쿠! 야 문턴 존버 존버 아아! 뭐야! 아이 뭐야! 코목 문 앞에! 뭐야! 아! 어떤 색! 문턴님! 안녕하세요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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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아! 아 진짜 개킹받네! 아 여러분들 데스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? 야! 너같은 미친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! 존버 대잔치 지리네 진짜! 아이씨!